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연입니다 자 요즘 좀 못된 녀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데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 못 움직이고 많은 유혹들이 없을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디에? 여러분이 맡겨놓은 큐넷에 맡겨놓은 여러분들의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놓은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찾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라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이어서 21년 새로 시작하는 21년 우리가 합격 어떻게 소방설비기사를 합격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시험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필기 시험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방설비기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관련이고 그리고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고 해서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는요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소방설비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그 분야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령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필기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필기가 끝나고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볍게 보시면 그만큼 소방설비기사에 대해서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건물들 대형 고층 밀집화되다 보니까 발전하면 발축할수록 소방설비도 발전을 같이 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소방설비에 대해서 강화되고 필요성이 더 대두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격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더 인정받는 하나의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어떻게 포기해 보시면은요 일단은 공사들 자체가 어떻게 되세요 시공사나 건축주가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건축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발전을 하게 되면 시공사나 시행사 시행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의노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먼저 뭐부터 하게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사나 설계사무소 설계사겠죠 일단 건축사 설계를 먼저 물어보겠죠 건축사 건축이죠 건축이라고 편집을 할게요 하게 되면 일단은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렇죠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해서 공사를 하게 되다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소방 설계를 하게 되고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 기계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감리 해당되면 감리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는 소방이 예전같이 예전같이 어떻게 돼요 건축에 묶여서 일반적인 기계 기계가 하게 되면 소방기계 예전에는 전기는 전기 쪽에서 소방전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주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주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리발주가 아니라 하도급이 없이 소방기계 전기는 독립적으로 이제 다 발주를 해야 됩니다 감리 설계 공사 감리까지 싹 다 분리발주를 하게끔 이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해서 직무를 어떻게 시행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죠 소방안전관리자로서에서 어떻게 방제실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소방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쪽 특히 이제 점검 그 다음에 정비하는 이쪽 분야에도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로우민 전망은요 똑같습니다 이런 대로 뭐 주택공사도 할 수 있고 전기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소방관들이 인기다 보니까 소방관에 도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진로와 전망은 소방설비는 좋다라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처는 어떻게 해자면 한국사람인력관리공단에 제가 우수개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격증들이요 다 미리 기술사 단위까지 전부 다 자격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도 보고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 자격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놓은 여러분들 자격증 빨리 찾아가세요 QNET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의 제한 통합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체크점이 어딘가 그래서 기능사부터 모든 자격증들을 시작을 하고요 기능사의 일정 자격이 되다 보면 산업기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기사의 일정 자격 요건이 되게 되면 뭐가 되죠? 기사 시험을 실제적으로 보고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기능사는 없지요? 기능사는 없고 산업기사에서 기사 그렇죠? 이 기사에서 또 소방에서는요 이게 기능장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소방에는 기능장 부분이 없고 다른 설비도 기능장이 있고요 우리 소방에서는 기사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 기술사라는 등급이 있죠 마지막 직급의 최위라고 기술사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기술사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직업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전교육사도 있고요 안전교육사도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도 있고 기술사 같은 경우는요 기술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계 공사 그다음에 감리 이런 부분들에 진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교육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이죠 그리고 관리사 같은 경우는 관리 점검 분야예요 점검 분야 분야가 틀립니다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마지막 사항이 직급까지는 어디서부터? 스타트는 기사 산업기사부터 토대를 탄탄히 밟음으로써 그거의 바탕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위로 갈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는요 대학 및 전문대 해서 소방학 쪽 되고요 요즘 학과가 많죠 건축설비공학 그다음에 기계 가스 공존행동학 이쪽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똑같습니다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원론과 법규는 공통과목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기계 쪽에는 유체역학이라는 전문과목이 있고요 전기 쪽에는 전기학이 있는데 기계 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체역학 쪽에 대한 소방유체역학 그리고 소방기계시설에 어떻게 구조가 됐고 원리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만이 어떻게 설계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디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네 과목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 사지스의 태기령으로 보면서 이 과목당 20문항식에서 과목당 30분씩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그러니까 과목당 40점 이상이라든지 과목이 하나라도 38점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꽈락이라 그래서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필기를 준비하시고요 20년 거는 아직 데이터가 좀 준비 중이고요 19년까지 어떤 필기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응시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이 합격자예요 응시자가 약 19,000명도 가게 되면 합격자는 거의 50%도 못 미치죠 그래서 50%를 보시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꾸준하게 응시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합격자들도 점점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년도에 응시하신 분이 18,030명에서 합격하신 분이 8,223 그래서 19년도에는 약간 합격률이 45.6%로 약간 많이 높았었어요 생각 외로 19년도 20년도는 아직 데이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19년도까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공부한 기간들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1년 사이에 보시면 합격률이 가장 높죠 최소한 공부 안 하시는 분도 꾸준하게 1년 정도 하시면 50%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3개월 미만의 단시간에 필기만 합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필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 및 원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원리를 알고 습득을 하고 가시면 실기가 편한데 수박 거닫기 식으로 필기를 공부하셔서 3개월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다시 실기에 가시면 좌제를 많이 하고 많이 떨어지세요 그 왜? 필기 때 제대로 기초, 기본을 안 갖췄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적으로 기본을 잘 갖추신 분들이 대부분 6개월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하시면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정확하게 실기, 필기, 합격 다 합쳐서 합격 까짓 거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팔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인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6개월 그리고 좀 더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아니면 준비를 따른 거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하면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한 1년 정도 튼튼하게 이 기초를 잘 다지게 되면은요 그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의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서 점수는 21년 나왔죠 소방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사 전기 기사 시험은요 기사 시험은 총 4회입니다 총 4회인데 이 중에서 소방은 3회 3번입니다 3회를 치릅니다 소방은 그래서 4회까지 있는 곳 중에서 어떻게 소방을 하냐면 1회, 2회, 4회 그렇게 해서 QNET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험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고 시험 보시고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 또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을 잘, 플랜을 잘 짜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점수는요 공부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하게 되고 발표는 해당 발표일날을 하게 되고요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공단 참식일은 어떻게? 접수가 불가되더라라고 하는 부분 수수료는요 필기는 19,400원입니다 필기는 19,400원 수수료 출제 기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적용 기준이 19년부터 22년 12월까지 일단 적용되는 제가 맡고 있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옥래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포소화선설비, 이산화 분말 물분부 모든 소화설비 위주 그리고 피난설비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가 20년도 소방설비 구조 및 원리가 출제됐던 문제들을 싹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분류를 해봤더니 설비들별로 쭉 했더니 1회 쪽부터 3, 4회까지 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1, 2회를 통합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4회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분류를 좀 해봤더니 쭉 평기적으로 필기를 딱 봤을 때 합계를 쭉 보시면은요 소화기구 쪽 어떤 문제들이 잘 많이 나온다? 보시면은 꾸준하게 다 나오는 분들이에요 스프링쿨러 설비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6문제씩 있는 거 자 뭐예요? 그죠? 보시면은 이 포나 분말, 할론 이런 설비를 이산화탄소 설비들도 꾸준하게 나오더라라고 하고 특기나 강조하지만은요 소방에 여러분들이 크게 해서 여러분들 하죠 자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보 설비라는 게 있어요 소방은 어떻게 해요? 어? 불났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경보 설비, 경보가 나면 불을 어떻게 끄는 소방은?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설비 자 불이 났다고 경보를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피난시키고 소화 설비,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할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피난 설비라는 게 있어요 피난 설비 사람들은 이제 불, 관계인 줄은 어떻게 돼?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기나 옥래소화주는 것들 이용해서 그러면 사람들 대피시키는 피난 설비가 있고요 그러는 동안 누가 나타난다? 우리의 히어로들이 오죠 소방대들이 와요 그런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자 소화 활동 설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적으로 하면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예요 소방대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죠 소방관들이 흔히 표현적으로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인데 자 이렇게 소방관을 쓰는데 우리가 소방관들이 쓰는 우리가 쓰던 주로 많이 쓰는 소화 약재가 뭐죠? 약재가 소화하는 방법 중에 물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데 물이 한두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바닥이 나면 다시 채워서 물을 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설비가 뭐냐면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수조 수조 및 용수 저수조 설비 이렇게 소방 설비들이 기타 소화 설비 기타 소화 용수 설비 표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타 소화 용수 설비예요 용수 설비 이게 크게 구성된 소방 설비들의 구성이에요 경보 소화 피난 소화 활동 그 다음에 기타 소화 용수 설비 이게 큰 틀의 큰 맥으로 보시고요 세세한 이 설비들의 내용들은 어디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필기 수업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설비들이 있더나 보고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의외로 이런 관계인들의 설비도 시험도 나오지만 필기에서는 어떤 설비가 잘 나오더라 자 보시겠지만 11개 11문제 소화 활동 설비 의외로 뭐예요? 소방대들 관계인들 관계인들이라는 것은요 관계인들은 법적에 보게 되면 관계인들이 뭐냐면 뭐냐면 소유자예요 소관점 그래서 소유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그리고 점유 실제적으로 그 바탕이나 아니면 어떤 구익을 점유하고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모두 다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설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관계인들이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소화 활동 설비는 누가 쓴다고요?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 그래서 시험에서 이 관계인과 관련된 주로 설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필기 쪽에서는 의외로 뭐라고요? 소화 활동 설비요?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가 의외로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필기 쪽에서 체크하시면서 그 설비들도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설비의 큰 틀을 갖추시면 공부하시는데 전략적으로 조금 나왔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해서 필기 쪽에서는 유채각기나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게끔 돼 있죠 계산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신에서 반입이 가능한 제품들 전자제품들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관리 운영 기준이니까 큐넷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항용 계산기가 인정해주는 기종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카시오 제품 샤프에서 이 제품 외에는 공항용 계산기가 기종이 한정돼 있어서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 미리 하시고 또 우리 저기 사이트에도 보시면은요 전기 쪽에 대해 우리 기술사님이 계산기 아주 활용도가 높게끔 다 설명 잘 해보신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어떻게 계산기를 좀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미리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효율적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학습방법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이런 패턴이라고 공부라는 것은요 30분이라도 하시든지 매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30분 30분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계속 연결고리가 돼서 연결이 되지만요 30분 여기 3일까지 할게요 5일 동안 한다고 해서 해볼게요 30분 30분 공부하고 30분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어서 안 해 하루 쉬었어 하루 쉬잖아요 그러면 얘가 했던 거를 연결고리에서 연결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자리로 가요 다시 30분을 또 소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60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지만 나는 다시 30분 했던 걸 다시 30분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시간을 낭비한 거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기회 이날도 그냥 하루 더 더 있다 쉬었다가 공부하지 자 나는 했으면 다시 이것도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공부했어? 자 90분 공부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일 30분씩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고기고 자 두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인사가 뭐죠? 기본을 소중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필기 자체에서 미리 맞으면 이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시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아 이 설비는 경보설비 아 이 설비는 소화설비 아 이 설비는 피난설비 아 이건 소활동설비 이렇게 소방설비 설비 자체를 용도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방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 요소 요소들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뭐 이런 배관들이 왜 있나 어디에 쓰나? 훗밸브는 왜 쓰지? 리타닉 챔버의 용도가 뭐지? 이런 구성하는 요소들 요소들을 이해를 하게 되시면 다 구성 요소들이 짜지게 되고요 그 설비들에 대해서 요소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기순위로 산발짝 다가가고 어떻게? 점검 유지까지 가는 거예요 공사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왜? 공사하다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자재가 들어가는구나 모두 다 같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방설비를 어떤 설비 적응성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보다는 일단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표를 할게요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필루티 구조를 같은 경우에 1층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필루티 구조가 뭐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필루티 구조 많이 보실 거예요 필루티 구조라는 게 요런 구조라고 보시고 이렇게 건물이 구조가 됐고 여기에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요즘 건물들 주차장으로 차들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요런 구조를 필루티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스프링쿨러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스프링쿨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스프링쿨러 설비의 종류에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습식이라는 것은 배관 자체에 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내에 있으니까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어도 동파의 우려가 없지만 봐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기둥인데 외부하고 노출이 돼 있잖아 한파 얼마 전에 엄청 심하게 있었죠 동파, 옥래 소화전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배관들이 오래된 배관들은 그만큼 물이 차있는 배관이라 동파가 설비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 설비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배관에 물이 차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동파 안 되겠어요? 바로 동파 돼가지고 파괴되면 여기 아주 비싼 차 요즘 뭐 억대 차들도 많지요? 강남 같은 데 가고 가면 동파 돼갖고 차에 물 파손으로 물로 해서 파손돼가지고 차가 망가졌어 어떻게 할 거야? 배관도 배관이지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설비 준비작동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준비작동식이라는 스프링쿨러 설비의 종류지만 습식도 있고 준비작동식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습식은 이렇게 실내 쪽에다가 이런 준비작동식은 스프링쿨러의 종류예요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설치하는지 동작하는 방법인데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배관에 습식은 물이 차있지만 준비작동식의 2차의 배관에는 물이 안 들어있고 자연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파될 우려는 없잖아 공기가 차가울 뿐이지 그렇죠? 그런 방식을 적용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설비의 적용이나 어떤 효용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2차에도 대비할 수 있고 실기를 알 수 있고 소박적인 공부를 계속할 수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의 원리예요 세 번째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책 저 책 보시면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한 권의 책을 볼 때 한 달 만에 이 책을 완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한 달간에 보실 게 아니라 이 한 달간 완독한 것을 이제는 한 15일 만에 딱 봤더니 완독이 돼 오?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일주일 만에 완독이 돼 오? 그 다음에 봤더니 하루 만에 완독이 돼 자 그럼 하루 만에 완독이 됐다면 그 책의 내용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내 것이 다 됐을 때 다른 책으로 넘어가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표현하는 요거예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뭐가? 설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아 나는 자격증 따고 해서 그냥 자격증의 일종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 분야 소방을 공부하는 분야에 뭐라고요? 기술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소화설비 그중에서 수계설비 위주로 일단 먼저 보시고 가스개도 있죠? 그래서 소화설비들의 개통도를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통도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관연도 문제 분석한 것처럼 제가 분석한 것처럼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문제 봐라 또 이거는 꼭 이쪽 설비는 꼭 이게 잘 나오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필기할 때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풀이 한다든가 아니면 해줄 때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지 편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필기를 하고 분명히 시험자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항상 그렇죠?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 하나 바꾸던가 숫자 하나 바꾸던가 그런 어디에서 잘 바꾸는가 이런 함정 부분들도 잘 파악을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영상 배부락에 배부락에 동영상을 보시고 보충자료 필요하신 거 조금씩 핵심 포인트 이제 계속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보충자료를 포함을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필기를 어떻게? 그렇죠? 스무스하게 마무리 짓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21년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고 좀 더 부드럽게 필기를 준비해서 웃으면서 그 다음에 편하게 실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지키시면서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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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